신안군 청년농업인 경영실숲 임대농장 임차인 모집 청년창업농을 위한 스마트팜 임대농장 모델 구축 사계절 꽃피는 천사성으로 잘 알려진 신안군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경영실숲 임대농장 조성으로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청년농들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창업농 경영실숲 임대농장 임차인을 모집한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숲 임대농장 사업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시설농업 운영병원과 기술 등 영농창업을 위헌 밑거름 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순농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안군은 2020년부터 8급년의 6500제곱미터의 스마트온실을 조성하여 5명의 청년에게 3명과 임대하여 딸기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암태면의 만삼천제곱미터 규모의 커피 망고재배 스마트온실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봄에 완공 예정으로 아열대작물인 커피와 망고재배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 창업농 병영실 수빔대농장에 입주하게 되는 임차인은 총 10명으로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농업인의 3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3년간 임대형 스마트온실에서 영농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잠이 될 것이며 신안군은 2022년 임대농장 조성 사업을 통해 4천제곱미터 규모의 망고재배 스마트온실을 추가 조성하여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천사대교 개통에 따른 신안 농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관광, 체험형 스마트 임대농장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청년cu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